8월 5일 지난주 월요일에 폭락을 한 후에 그 다음날 6일부터 월요일 12일까지 5거래일간 국내 투자자들 소아개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미국 주식 반도체 세밀 레버리지예요. S.O.X.L 약 4천억원어치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후에 급등을 했죠? 두번째는 라스닥 세밀 레버리지 T.Q.Q.Q. 1,300억 S.O.X.L은 4천억 매수했고 T.Q.Q.Q.는 1,300억원 순매수했습니다. 상장지수 펀드가 국내 주식시장에서 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S.O.X.L 한번 봅니다. 7월 10일 68.59달러에서 8월 7일까지 한 달 동안에 한 달도 안되죠? 7월 10일에서 8월 7일 62% 한 달 만에 62% 반토막 이상 폭락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지난주부터 4거래일 동안 35% 상승했어요. 62% 떨어졌다가 35% 오르고 이렇게 등락의 폭이 변동성이 아주 큽니다. 필라데비아 반두체 주소가 25% 그동안 하락을 했습니다. 25% 하락하는 동안 62%나 떨어진 거예요. 또 T.Q.Q.Q. 보면 똑같은 7월 10일에서 8월 7일까지 37% 하락을 했습니다. S.O.X.L은 그 기간에 한 달 동안에 62% 하락을 했고 T.Q.Q.Q.는 37% 하락 차이가 많이 나죠? 같은 3배 레벌리지만 또 지난주부터 4거래일간 상승한 걸 보면 T.Q.Q.Q.는 19.5% 상승했는데 S.O.X.L이 35% 상승했습니다. 훨씬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많이 떨어질수록 오를 때는 그만큼 수익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수익률만 보면 연중으로 가장 높은 게 S.O.X.L이니까 또 Q.Q.Q.Q.나 T.Q.Q.Q.도 비교를 해봐도 나스닥에서도 T.Q.Q.Q.가 승률이 가장 높으니까 무조건 승률만 보고 쫓아들어가지 마세요. 그랬다가 3개월 전에 3월 7일부터 4월 19일까지 한 달 동안에 거의 반토막까지 떨어졌어요. 한 달 동안에. 1년 동안 떨어진 게 아니라 단 한 달 동안에. 이번에도 7월 10일부터 오늘 7월 20일입니다. 그러니 10일도 안 됐는데 벌써 31.5%나 또 떨어졌어요. 앞으로 필라델비아 반도체의 지수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또 한동안 계속 흔들린다 그러면 3개월 전에 43% 하락? 그것보다 더 크게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거 누가 장담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비중 절대 두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올라갈 땐 좋죠. 3배로 올라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대신 떨어지는 걸 예상을 항상 하셔야 돼요. 주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보면 앞으로 한 6개월 후 1년 후에 돈을 써야 돼. 그런데 그동안에 그냥 은행에 넣어두기가 아까워. 그런 사람들 많이 계세요. 그렇다고 이것을 1년 동안 6개월 동안 좀 굴려야 되겠어. 그리고 주식을 매수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매수할 때 보면 돈을 1%고 5%고 10%고 벌거리를 생각하고 매수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죠. 그러니까 매수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왜 이를 거는 생각을 못하십니까? 항상 보면 그날 샀다가 그날 팔면 50대 50이라고 그랬죠. 이것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돈을 벌 확률이 커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당장 써야 되는 거 6개월 후에 써야 되고 1년 후에 써야 돼. 그런데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수익을 생각을 해서 그거를 주식으로 매수를 해서 3개월 동안 6개월 동안 1년 동안 보유를 한다 그러면 확률로 따지게 되면 적어도 5년 이상 지나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당장 1년 후에 6개월 후에 쓸 돈을 갖다가 주식으로 바꿨다가는 손해날 거를 여러분들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올해 상반기에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수 매도한 가장 많은 거래를 했던 반도체 세이버 레버리지 SOXL을 봅니다. SOXL 지금 보면 국내 투자자들 보면 보유 종목들 보면 5위에 TQQ가 있고 7위에 보유 금액 7위에 SOXL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반기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상반기 현재 보유하고 있는 비중 말고 4, 9, 8은 가장 거래가 많았던 종목이 1등이 SOXL이었어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와 테슬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SOXL 3배 레버리지를 보면 3개월 전에 그때 폭락했었습니다. 그때 3월 7일 날 55.32달러에서 4월 19일 날 30.79달러까지 무려 반토막 가까이 44%나 하락을 했었습니다. 기억들 아시죠? 또 특히 이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기억을 지울 수가 없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한 달 만에 반토막 가까이 떨어지는데 또 이번에도 7월 10일 날 68.59달러까지 4월 19일 날 바닥이었어요. 30.79달러. 그런데 이것이 두 배 이상 올랐죠? 30.79달러가 68.59달러로 4, 5, 6, 7, 3개월도 안 됐는데 30.79달러 바닥에서 4월 19일, 7월 10일 68.59달러로 두 배 이상 뛰어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현재 다시 47달러로 31.5% 하락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이 며칠 만에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하락할 때는 3배로 출렁이기 때문에 이 극심한 변동성을 이겨내는 것이 이거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말이 그렇지 내가 이 종목을 들고 있다 그러면 3배 레벌리지를 TQQQ보다 나스닥보다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등락이 이 폭이 더 큽니다. 변동성이 알고들 계시죠? 항상 우리는 미국 증시 브리핑 때 보면 나스닥 종합지수보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를 땐 더 많이 오르고 떨어질 땐 더 많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 똑같은 3배 레벌리지가 TQQQ보다 SOXL이 더 변동성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투자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순히 수익률만 보고 들어갔다가는 이 3배로 출렁이는 변동성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동일한 20, 30대 젊은 사람들이라 그러면 큰 손실을 봐도 앞으로도 계속 몇십 년 동안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복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60이 되고 60도 넘어서 근로소득까지 끊긴 상태에서 이렇게 크게 타격을 받는다 그러면 결코 일어나는 게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을 드릴 때마다 염려가 되고 많은 비중을 넣으실까봐 일부만 하시라고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레버리지는 이렇게 큰 비중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내가 투자하는 금액 중에 10%, 20% 또 30%도 견딜 수 있다면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과반수 이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뭐죠? 본인이 결정할 문제예요. 본인이 판단하고 결정하고 돈을 벌든 잃든 다 본인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